속 시원하게 톡 쏘는 미디어 토크쇼 미디어 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최진봉 선거에 대해 신문방송학과 교수님 문희정 국제시사정변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부산 세계 박람회 엑스포 유치의 정부와 재개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벌그룹 회장들도 다 갔는데 롤이 뭔지 역할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프리젠테이션 잘했다 이런 거를 언론에 인터뷰하는 역할은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은데 두 분 PT 보셨어요? 저는 논란이 된 그 장면을 1.5배속 장면? 네. 봤습니다. 완벽한 PT였다라고 BI 대표가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재벌 총수들도 압도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 저기 이거 얘기가 대통령실 관계자 대통령실과 전문가들은 출처가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유럽 국가 소속의 BI 대표가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한 말이 바로 그 완벽한 PT였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실과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언론이 보도한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관련 보도를 막 찾아보니까 왜 취재한 기사는 없고 직접 취재 기사가 없어요. 그냥 다 전원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 중계기사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누가 대통령이 PT하고 왔는데 그 나라 관계자한테 너네 대통령 오늘 죽었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어느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뭐 대통령이 워낙 PT를 잘해가지고 10개국 정도가 우리를 지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건 이제 모르죠. 까봐요. 그러니까 결과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월 달에 결과 나오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 처음에 언론에서 보도 나왔을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84표 한국이 80표 이 정도 돼서 곧 역전될 거다라고 해서 리아드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랑 부산만 경쟁하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탈리아 로마가 있고 이탈리아 언론에서는 판세 보도에서 부산이 30표로 꼴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외신들은 그럼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자, 라 레프블리카가 자신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관련 기사를 내면서 리아드 약 70표, 로마 약 50표, 부산 약 30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가 어떻게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세워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그러면 이탈리아 언론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 이전에 다른 이탈리아 매체인 이탈리아 24도 리아드는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와 사우디의 경제적 자원의 이점을 등에 업고 엑스포레이스에서 더 페이볼리스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AP통신 역시도 사우디가 엑스포를 개최하면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사우디가 엑스포 유치를 통해서 이 중동지역 재편에 나서면서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할 거다라는 관련 외신 보도들 다른 유럽 매체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 매체뿐만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미디어톱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상식의 뉴스하이킥 최진봉, 문희정 두 분과 함께 미디어톱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천안함 티셔츠에 모자를 쓰고 대통령이 파리 산책, 공원 산책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화보라고 하는 꼭지를 달고 이렇게 나왔던데 매일신문인가 해서요. 왜 이게 무슨, 이게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까?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대치 상태 자체가 사실 굉장히 한국인을 불안하게 안보적 요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디스카운트하게 만드는 요점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저게 한국 안전화입니다. 부산에서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게 여러분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화록한 자리에 저희는 아직도 북한과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보적으로 위협이 있는 나라입니다라는 걸 굳이 왜 드러내신 걸까요? 국제관계상에서 보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요. 만약에 국내 정치용, 지지세력 결집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면 이건 역시도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통령이 다 국내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외교 무대에 나와서는 그 국내적인 이슈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모습을 절대 티를 안 냅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그쪽으로 시선이 쏠리게 되면 자신의 외교적 성과가 묻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걸 티를 안 내는 게 맞는 건데 저는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신 건지 이거는 굉장히 아마추어틱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희정 평화가 너무 상식적인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해석하셔서 그래요.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의 프로토콜이든 아니면 외교관계에서 대통령의 행동이든 이런 행동의 방식이 아닌 부분이 너무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지금 문희정 평화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정치형으로 했다 해도 그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국내 정치형으로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짚어드린 부분에 대해서 애청자분들께서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상당히 기존의 프로토콜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부턴가 많은 사람들이 그럼 정상적인 프로토콜은 뭐지라는 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 저희 전문가들이 정상적인 프로토콜은 이겁니다라는 걸 꼭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그걸 받아들일 거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1년을 쭉 지켜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외교에 나가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말 우리 국가의 어떤 미신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말 박람회 유치에 도움이 될지도 저는 전혀 관계없는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kbs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kbs 방송하러 두 분 다녀오셨어요? 저는 이제 잘려서 못 가고 있고요. kbs에서요? 문의전 평론가만 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는데 제가 난장판이라고 지하철에 국회의사당 역에 내려가지고 걸어서 신강까지 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본관 앞부터 시작해서 근조화환이 신강까지 쭉 줄을 이어서 가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축사망 kbs 축사망 민노총 김희철 내 수신료 내놔 찰거머리 민노총 간첩방송 kbs 이런 식의 kbs는 남조선 분국인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근조화환의 문구들 있잖아요. 이게 쫙 둘러 있어요. 그래서 약간 소름이 끼친다고 해야 되나요? 물론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의견 표출을 저는 할 권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본인의 견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협적으로 협박하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아니 저희 원래 패널 중에 한 분이 kbs에서 방송을 마치고 충분히 이쪽 상암동으로 여의도에서 상암동으로 넘어올 만한 시간이었는데 지금 kbs 1층 홀 1층 출입하는 데 있는 홀이 이런 극우 유튜버나 또는 kbs 근조 사망 이런 걸 주장하는 분들한테 꽉 막혀가지고 출입을 못해서 전화로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연락을 받았었어요. 얼마 전에 사실은. 뒷문으로 다행히 나오셨는데 kbs 라디오 최강시사 진행하는 최경영 기자는 sns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글이냐. kbs 로비까지 들어와 거의 매일 공영방송 언론인들을 겁박하는 대통령 지지자분들의 영상은 댓글에 사진은 회사를 둘러싼 조화문구들 백색 테러 문자폭탄 서북청년단 등의 단어가 저절로 떠오른다. 관련 극우 유튜버들이 kbs 신관 앞쪽에서 방송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내고 이런 정말 난장판을 벌인 그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kbs 신관 딱 들어가기 전에 본인 신분증 내고 출입증을 받아가지고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지금 그 유튜버들이 그냥 들이대고 있는데 사실 평소에는 거기 풍경이 어떠냐면 유명 연예인이나 아이돌 가수가 있을 때 그 팬들이 그 앞에서 굉장히 소란스럽지도 않아요. 그냥 오빠 이러면서 사진 들이대는 약간 그 정도 분위기거든요. 하여튼 간에 실제로 앞에서 리셉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접수를 하거나 안내해드리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죠. 이런 행동은 사실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언론사는 언론을 언론사로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언론사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겁박을 하고 아까 말씀 몇 가지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의사표현 예를 들면 비판에 대한 의사표현을 넘어서서 예를 들면 위혜를 가할 수 있는 정도 또는 엄청난 심리적 어떤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거는 범죄 행위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철저히 저는 공권력이 이런 부분들을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자 이제 말하자면 좌표가 kbs로 찍히니까 이런데 좌표가 찍힐 곳이 kbs뿐이겠는가 지금의 윤석열 정부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 kbs mbc ytn 할 거 없이 공영방송들 내지는 중공영방송들이 전부 다 분석의 대상이고 순치의 대상이었던 것을 기억을 해본다면 kbs 1층 홀의 풍경 어느 방송국에 또 그 풍경들이 펼쳐질지 걱정입니다. 저는 거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그쪽에서 좌파 방송인이야 또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출연자들을 향한 개인적인 어떤 위협이 가해지지 않을까라는 것까지도 사실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이런 가운데 참 kbs 아나운서가 7시 뉴스인가요? 그래서 부산엑스포를 북한엑스포라고 잘못 읽어서 국민의힘의 질타를 받았는데 물론 잘못한 거죠. 실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실수라고 잘못을 했으면 방송사든 사람이든 비례의 원칙이라고 해서 그만큼만 그러니까 물건을 잘못해서 깨트렸으면 깨트린 만큼만 해야지 여기에 몽둥이를 들고 죽도록 때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농평이나 말들을 보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나운서가 글을 읽다가 또는 멘트를 하다가 발음이 잘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산 북한. 아나운서 출신인데요. 제가 이 기사가 되게 공포스럽게 느껴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나운서들은 사실은 저희가 속된 표현으로 씹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원고를 아무리 리딩을 사전 리딩 저희 굉장히 많이 하고 들어가도 순간적으로 잘못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제일 속상해요. 잘못 발음을 하고 나면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자책을 상당히 많이 하고 거기서 왜 씹었지 이러면서 굉장히 속상해하는데 한 번 발음을 잘못한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지금 국회 과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요. 무서워요. 이번 북한 엑스포 사태는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kbs의 노골적인 방송 수작이자 방송 범죄다. 이번 사태는 앵커의 개인적 실수가 아닌 kbs의 평소 바람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대참사다. 무의식 중에 북한. kbs 아나운서가 무의식 중에 북한에서 엑스포 개최하기를 바라고 있던 것이 그게 많이 튀어나온 대참사다. 그래서 방송 범죄다. 그리고 안병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산 엑스포 유치 노력에 치명적 손상을 끼친 kbs 김인철 사장은 즉각 물러나라. 제가 뉴스 한 번 실수했다고 저희 사장님까지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면 제가 어디 무서워서 입을 떼겠습니까. 그런데 북한 엑스포 사태에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현안부리평할 때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한 번 직접 들어보시죠. 30여 분간의 발표에서 엑스포 개최 장소로서의 북한의 경쟁력을 다시 하겠습니다. 엑스포 개최 장소로서의 부산의 경쟁력을 보여줬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아나운서가 실수할 수 있다고도 보시지는 않나요. 준비된 사람의 행동과 저처럼 바로바로 하는 사람의 어떤 발언의 잘못과 그것을 같이 취급하는 것은 지나치게 합리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변인도 준비한 원고를 읽으신 거죠. 이 정도로 합시다. 본인들의 얘기에 대해서 이미 정리가 됐는데 그것을 대변인도 준비한 원고를 읽으신 거고 저희도 준비한 원고를 안 와서 읽은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실 거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고요. 뒤에 질의응답을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던 것은 KBS 기자 그리고 유상범 수석대변인.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대변인도요. 다 원고를 써와요. 대변인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유상범 대변인도 그날 발표하면서 이미 원고를 써온 거예요. 본인도 읽다가 실수한 거잖아요. 제가 유상범 의원이 실수했으니까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기는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읽었잖아요. 그래, 이제 언론사에서 그걸 편집해서 내보내겠죠. 자기는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왜 남의 실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아니, 그래놓고 KBS의 아나운서가 했던 것은 그건 일부러 했다고요? 북한에서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본인들의 실수에서 이렇게 너그러우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막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어느 누가 부산에서 엑스포 올리는 걸 북한에서 열리는 걸 바라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대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적당히 하셔야지. 본인들의 실수는 이렇게 하고 남의 실수에서는 이렇게. 이게 정말 기준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KBS 보도본부 차원에서도 사실 사과문을 냈지만 문제는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수석대변인 그리고 상금부대변인이 공식 논평 내면서 비판을 했거든요. 저는 아나운서의 말 한 번 실수가 왜 이게 사고까지 나고 이게 나라가 들썩들썩할 정도의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된 언론사들이라면 침소 봉대하는 국민의힘이라든지 정부 측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그냥 난 모르겠다, 중간에서 심판이나 봐야지 이러고 중계하듯이 보도하는 행태는 또 맞습니까? 이게 그러면 박성중 의원 말씀하신 대로라면 유상범 수석대변인의 개인적 실수가 아닌 국민의힘의 평소 바람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대참사.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안병길 의원 말씀대로 하면 동네 개모임에서도 있어서 난들 한심한 사고 부산엑스포 유치 노력에 치명적 손상을 끼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즉각 물러나야죠. 라고 촉구를 해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지간에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실수는 그냥 실수. 그만큼만 하면 되죠. KBS는 또 그것 때문에 사과해서 공식 사과. 9시 뉴스에서 정정하는 걸 떠나서 사과했어요. 사과. 이게 사과할 일입니까? 그냥 정정하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데. 아니 이게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너무 비상식적으로 너무 문제를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될 상황이야라는 것들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려고 제기하는 게 결국은 이게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KBS를 물고 늘어지는 건 국민의힘이 어떤 의도를 가진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홀에는 그런 근조화안이 가득 차고. 그다음에 실제로 패널들이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침소봉대하는 과장된 논평이 나왔고. 그다음에 수신료 관련해서는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하고 공포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에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지적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신속한 국민 권리 보호를 이유로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 자체를 단축을 해버렸어요. 원래 법적으로는 40일을 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40일 땡길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일로 땡길 수 있는 거. 국민들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라서 빠르게 시행해야 되는. 이런 정도는 좀 땡길 수 있지만 이게 그런 건가.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10일로 당겼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월 중순임에 이 시행령 개정이 공포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정 절차도 문제지만 이 내용 자체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KBS 입장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 소원 본안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시행령 개정 절차를 좀 정지하거나 또는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야당 방통위원 자료 요구도 다 거부하고 이랬다면서요. 방통위 사무처에서. 그러니까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물론 이건 김연 의원의 주장인데요. 방통위 사무처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대행이다. 김여제 위원장 직무대행. 그건 정말 잘못됐어요. 아니 왜냐하면 방통위 구성 자체가 야당 여당에서 각각 추천해서 구성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합의 잘하라는 거예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합의제로 하라고 4명이나 되는 차관들을 거기에 앉혀놓은 거잖아요. 야당 추천위원들까지 해서.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야당의 접근권 자체를 방해하는 얘기가 말이 되냐는. 그리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방통위가 원래는 시행령을 하려면 그걸 개정을 하려면 규제심사를 해야 돼요.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심사위원회를 통과해서 거기서 문제가 없어서 시행령을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절차를 안 하고 했다는. 안 하고 한 건 아닌데 안 하고 위원들한테 올린 거예요. 시행령 검토해달라고. 먼저 하고 나서 올려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김 의원 위원이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사무처에서 보고해라. 보고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법 예고가 왜 40일을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그리고 방통위 관련된 건 40일을 안 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왜 10일로 이걸 줄여서 하느냐. 이거 조사해서 보고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보고 안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런 관례들이 있었는지 보고해달라고 하면 보고도 안 해요. 그러면 사무처는 당연히 상임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야당 추천 상임위원은 무시하는 행동이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내일 원래 법원에서는 내일까지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과 관련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던 것 효력정지 신청 면직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결정을 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복귀를 하면 2대2가 되니까 뭘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일 한상혁 방통위원장 효력정지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요.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미디어속 최진봉 교수 문희정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